파이팅! 나도 힙을 좀 줄래? 인쇄, 인쇄가 또 거기 있어 파이팅! 거기 네가 빼길 거 같은데? 네 자, 이거 드릴게요 자, 드릴게요 아까 나와서 다 해결했잖아 자, 드릴게요 이렇게 해야지, 마 너무 세게 질렀다 고마워, 저 때려 잠을 못 잤더니 우리 많이 상하지 않았습니까? 상하지 않았습니까? 이게 어떻게 상한 얼굴이야? 따뜻하신가? 네 네 캐시미어이에요? 캐시미어 티아니스트 박준혁 씨 캐시미어 입어도 되지 않아요? 얼마나 좋아야 되는 거예요? 안녕하세요 홍석的时候 여기 bisschen 꺢이 Nick Ludwig 여러분 여러분 kit 감사합니다.